자 굿모닝 에버바디 암닥터케이야 8월 6일 월요일 새롭게 또 한주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구요 자 전일 미국시장 보시면 다우전스 플러스 0.54% 상승 나스닥 플러스 0.12% 상승 독일도 0.55% 상승으로 미국 유럽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간선물시장 보시면 플러스 0.12%로 외국인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200개억 정도 매수해주고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주 그래서 왔다갔다 횡보하면 어떻게 된다구요 양쪽 다 마이너스로 프리미엄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되겠구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대만과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비교적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이제 돌파 지도 넣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도 오늘 외국인 특히 기관도 같이 쌍거리 들어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도 보면 강보합 정도로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포트폴리오 구성한거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서 1.20% 상승 현대차가 0.40% 상승 삼성화재는 0.38% 하락 자 나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구요 나중에 그래서 IT 자동차 쉬워줬던 종목분들로 순환매 예상하고 전일 금요일날 매수 포트폴리오 좀 구성했습니다 자 갭 상승해서 20일 돌파해서 시작하고 강하게 땡기면 강하게 땡길수록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크게 말아올릴수록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일의 음봉을 절반 이상 말아올렸기 때문에 2평선 20일을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시작하고 20일의 지지를 받게 되면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기간 외국인 쌍거리 들어온지 여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해보시자 자 코스닥은 지금 저항권에 20일과 240일의 저항권인데 수급이 별로에요 개인이 자꾸 지금 사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닥에 대해서 크게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하하 자 방송사고가 났었습니다 그죠 소리 안 켜 놓고 앉아서 설명 많이 했었어요 이제 소리 안 끄겠습니다 제가 소리 안 끈다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지 몇 번 있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조금 방송을 다 일찍 열었습니다 일찍 열었고 어 오늘은 셀트리온도 어 셀트리온도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 이제 전략대로는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안 깨지고 유로님 셀트님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서 안 깨지고 딱 시작하면 추가 일단 조금 지켜보고 추가도 이제 생각할 겁니다 3일 정도 오르고 하루 이틀 옆으로 양호하게 기면 좋다 했는데 양호 겠어요 이해되시죠 티처 규이아 열공님 자 그리고 피터님 느티나무님 자 자유님 다 들어오셨네 자 장 시작 준비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휴가인데 어 오전방송 조금 길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후 방송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약속이 있는데 언제쯤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음 갭 상상에서 시작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필드로 한 IT 현재 삼성전자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 한 분들은 아 이제 매수단가 근처 내지는 조금 위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자 현대차도 플러스 일단 출발합니다 삼성화재 는 보압입니다 아 지금 건설주가 좀 약하고요 조선주도 뭐 당연히 좀 쉬어 줘야 되겠죠 조선주가 요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음 자 일단 예측한대로 IT 자동차에 빨간불은 들어왔어요 보험도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도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자 두이야 겁먹지 말고 고 당연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아래꼬리 달고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위로 틀면 상관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현재 네 에이 에이 음 자 그리고 하나투어 1% 1%는 안되지만 0.7 1% 상승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배경님 자 현대차 플러스 나고 있어요 양양아 현대차 조금 싫어 여기 여기 12만 12만 4천 5백은 되나 그냥 안 사지면 할 수 없고 12만 4천 5백은 많이 따라하지마 이만주 야 12만 5천은 되나 그냥 이거 턴해 턴한다는 느낌이 옵니다 순환매 제대로 아달이 되고 있어요 하나투어 가고 있어요 자 두이야 산나 산나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번전 번전 이상이에요 더 갈 수도 있어 플러스 나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의 삼성화제도 플러스입니다 다 플러스에요 지금 3개 4개 순환매 예상 적중하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 1분 눌러보세요 자 플러스 나고 있어요 이거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고 현재 종합 코스피 플러스 0.31% 상승 자 강하게 장대양봉 그리고 코스닥은 별로 신경 안쓰겠습니다 오늘 크게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나중에 지켜봐야 되고요 자 현재 출발상황 한번 볼게요 출발상황 보면 외국인 플러스 12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코스닥 신경도 안쓰고 있었어요 코스닥 별로 신경 안쓸랍니다 수급이 안 맞아요 선물 1000개 가까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홀 안사요 괜찮아요 풋 들어오고 있죠 양호 오케이 양호 자 환율 환율이 좀 문제네 1127원 자 언봉이니까 밑으로 확 깨지길 바라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습니다 자 IT 일단 매수세 들어왔어요 자 건설 시어주고 조선 시어주는 것 같고 철강이 강세네 자동차 강세 보험 보험 강세 비교적 그죠 은행주 말 한척이 없습니다 여행주 하나투 1.88 올라가고 있어요 야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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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갖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죠 야 그러면 안 되는거지 자 삼성화재 60일 지지된거 보고 매수세 매수 들어간거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플러스 일부 들어가있구요 삼성전자 자 외국계 일부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창고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오늘 띄우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돼 안돼요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폐대기 치던 하나투어도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 카카오 그만 그만 자 백억님 카카오 들고 있죠 매도 해라는 부분 가면 잘 해야됩니다 12만원에 분명히 매도하라 그랬어요 매도 안하고 쭉 들고 오면 안됩니다 자 오늘 남북경협 쉬어갑니다 현대건설 현대로템 쉬어가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잠깐만요 야 수급이 기간은 좀 들어오는데 쓰읍 20일 딱 지지되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유로님 조금 추가 조금 추가 28만원 28만천원대 조금 추가 적당히 어떻게 하라는거 알겁니다 이틀 쉬고 가면 따라간다 그랬어요 전략대로 하는겁니다 하나토 샀다 됐고 하나토 단가 여기 해보세요 하나토 단가 7만3천원 2천원 7만3천원 2천원 7만4천원에서 7만원 샀으면 7만2천원정도 7만3천원이겠네 반등시도 넣으면 문제없어요 혜림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집중합니다 딴거 할필없어 셀트리온 집중하세요 1등 해야돼 1등 수급도 최고좋아 7만3천원 걱정하지마세요 기다려봅시다 여행주 저는 모멘텀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빠졌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크게 나쁜거 없잖아요 현재 슬슬슬슬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친거 여행사가 몇개 됩니까 외국에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드투어 하나투어 빼고는 별로 없어요 노랑투어 이런거 보이긴 보이는데 나머지 중소회사 말고 없어요 하나투어 모드투어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가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몰빵만 안하면 돼 몰빵만 오케이 걱정하지마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안좋아요 여기 저항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인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옆으로 횡부했어요 띄우면 갈수있어 그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이틀 쉬고난 다음에 강하게 띄울수 있다 오늘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오늘 이정도로 끝나도 상관없어요 여기 여기 28만원 안깨우면 상관없어요 오늘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스 시간 많을때 여러분들 시간 많을때와 시간 없을때 달라요 시간 없을때는 밖에서 핸드폰으로 볼수밖에 없는데 시간 많을때는 딱 지켜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왜 타이밍 딱 보고있기 때문에 4, 8화 더 더 세밀하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노선 27만 8천 여기 안깨면 별 문제없고 여기까지 안깨면 별 문제없는데 여기 추가인가 여기 깨면 들고가진 마세요 적당히 삐리끼리 하면 적당 적당히 여기 깨기 전까지는 액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저항떼에요 저항떼 HLB 일단 외국인이 150억 150억 사고있고 선물 땡겨주고 있어요 개인이 콜 팔면 좋아요 풋사죠 안빠져요 여러분들 규모가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닌데 옵션도 옵션도 현재는 별 문제없다 개인이 하방으로 지금도 우세입니다 이거 풋은 외국인 풋은 그냥 잡아가는거에요 해징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사고 선물 사고 하면 해징으로 잡아가는거니까 이거 별로 신경쓸 필요없고 이거 집중하세요 개인이 콜 많이 사는지 풋 많이 사는지 그거 보면 돼요 풋 많이 사고 있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0.38% 상승하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자 양봉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쭉 들어올리면 더 좋겠어요 풋으로 한 3,40억 사라 그러면 더 들어올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상처부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사면 주식 주가 안 올라가고 개인이 풋 사면 주식 안빠진다 12입니다 안빠지죠 안빠져요 닥터케이크 돈으로 돈으로 떼우면서 배운걸 했습니다 자 코스피 12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옵니다 굿 자 코스닥 마찬가지로 4억 4억 규모로 자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굿 음 자 기관이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손받김하면서 외국인 더 사줘라 그러면 좋습니다 자 전광판 보도록 하죠 자 IT 오늘 별로 추길 생각 없어요 현재까지 음 조선 쉬어갈 수 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설 건설이 오늘 별로 힘 없어요 철강 며칠 쉬었다고 또 강하네요 자동차 강합니다 정권 비리비리 보험 강해요 야 삼성화재 플러스 나고 있어요 자유님 가지고 있는 거 단가 다 올려보십시오 단가 자 기억 못해요 단가 다 올리세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닥터케이 설명 듣고 닥터케이가 이야기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단가 올리세요 단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여기서 안 밀리고 밭이 올리면 올라갑니다 정거점까지 4만 7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플러스 돌아서기 일보 질전일 것 같은데 현대차 현대차도 아직까지 양호 그 다음에 하나투어 더 샀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반등만 강하게 놓으면 돼 1.15 밑으로 안 밀려요 이렇게 되면 밑으로 밀리려면 여기서 박살나야 돼 추세를 못 돌려내 이해 되십니까 추가로 하락할 것 같으면 여기서 반등도 희말이 없게 나오고 밑으로 푹 쳐져요 밑으로 더 때리려고 하면 이해 되십니까 일단 버린저 밴드도 밖으로 삐져놨어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 보면서 손실 축소 내지는 짧게 먹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익 날라고 하면 안 돼 밑으로 크게 데미지 한 박 딱 맞았을 때는 짧게 손실 축소 2,3% 안에 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7만 3천원 얼마라 했으니까 지금 3천원이니까 손실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비중도 별로 안 커요 1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분명히 3번밖에 안 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5%입니다 삼성아재 27만원 비트님은 삼성아재 한번 사볼까 하셨는데 샀는가 모르겠어요 셀티로는 28만원에 5% 추가 양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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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 했든가 현대차 조금 더 사주면 좋은데 위에서 위에서 잡았잖아 26만 7천원 26만 7천원 26만 7천원 불어쓰네요 장대 양양양아재 장대 양양양아재 27만 6천원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특징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특징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평소는 조금 무시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요렇게 많이 움직여요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한 단계 딱 올랐으면 여기서 왔다갔다 해요 이해되십니까 27만 6천원 정도 목표치 할 겁니다 그럼 27만 6천원 같으면 대략 만원이지 않습니까 만원이면 한 4% 4% 좀 안되겠네 3,4% 수익 납니다 장대 양봉 베리 굿 왜곡계 들어와 베리 굿 제대로 잡았어 삼성전자 왜곡계 들어오네 노 프라블럼 피터님 노 프라블럼 괜찮습니까 노 프라블럼 유 노 사줘야 돼 이런거 삼성전자 안사면 뭐 살건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다면서 매덕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하나 안산다구요 사주세요 여러분들 셀만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투어 조금 밀리고 있네요 근데 외국계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야 요거 안깨고 좀 가자 안깨고 좀 가자 현대차 요거 강하게 뚫어야 돼요 현대차 그만 그만 야 삼성아 제대로 장대 양봉 김여사님도 어서오시고 꼬마님도 어서오시고 완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제 핵심 구독자네 그죠 눈팅만 하고 계신 분들 저하고 얼굴 알아가지고 나쁠거 없을겁니다 현대료통이 빠지네 사슴 클랩보너스 오늘 이게 안좋아 남북경협이 안좋습니다 여러분들 남북경협이 오늘 좀 쉬어가요 많이 쉬어가요 현대건설 자 남북건설 아 남북경협 자 현대건설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5,000원 인근까지 현대엘리베이 이거 송돈 형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잘 처리하셨는가 모르겠다 87,000원 자 이거는 수급을 이렇게 봐야되겠다 다시 현대건설부터 현대건설 쌍거리가 두르고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현대건설 55,000원권 오면 적극적으로 주워 담으세요 여기 눌려주면 지금 말고 하루 이틀 더 눌려주면 하루 이틀 눌려주고 그 다음에 양봉 쓰거나 하루 더 쉬고 이틀째 아래꼬리 막 달고 하면 사살 들어가세요 살살 그 다음날 양봉 쓰면 더 들어가고 현대엘리베이 이것도 쌍거리가 있긴 있어 근데 현대건설이 더 좋긴 하지만 그죠 오늘 약간 불우스가 불우긴 한데 어쨌든 남북경협은 별로예요 지금 현재 그죠 남북경협은 좀 적가지고 자 짤드리는 삼행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자 유로님은 단가가 어떻게 돼요 전체 비중 단가 오늘 크게만 안 밀리면 상관없어요 여기 안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대박 이렇게 안 깨고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악재 거칠 거 좀 거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딴 게 별로라고 봤을 때 그죠 셀트리언이 그래도 우량한 회사라고 봤을 때 바이오 옥석가림이 이쪽으로 바이오주를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하고자 하는 기관 외국인이 있다면 똘똘한 셀트리언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대도 적당하니 어느 정도 됐고 돌파 이후에 눌리먹 죽어 가면 다시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셀트리언 집중합시다 여러분들 삼행제 중에 딴 거 말고 셀트리언 집중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하고 오케이 28만원이면 사살 사살 자 30분 보고 한번 볼까요 자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잠깐만 잠깐만 뭡니까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피보나치를 적용해봤을 때 382 50% 618 지점까지 중에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다 반등은 618 이상하면 좋은데 618 이상했어요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지금 지지되고 있죠 굿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치 산성할 수 있느냐 24만 5천원에서 여기 목표치 28만 8천원 그러면 4만 3천원권입니다 4만 3천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4만 3천원을 여기서 더해도 되고 거기서 더하면 4만 3천원이면 33만원니까 32만원권이 저항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4만 3천원 4만 3천원 맞죠 4만 3천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여기서 4만 3천원 더할 수 있어요 4만 3천원 더하면 32만원건대 맞죠 31만원에다가 32만원건대 32만원건대 열려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무조건 그래간다는거 아닙니다 목표치를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거에요 30분봉에서 하락하던 추세 대박으로 강하게 돌파했어 그리고 조정을 비교적 스무스하게 받고 있어 3일제 양호 뛰으면 위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셀트리언 강성주주 여러분들 닥트K 맨날 팔아라고 합니까 유로님 3%만 더 추가 3% 더 추가하고 올라가다가 약간 눌려주면 다시 아까 2% 더 추가하고 그 다음 알아서 5%씩 더 알아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처지면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아 셀트리언요 자유님은 하지마세요 왜냐하면 비하하는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분봉매매 안되면 여기서 조금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데 어떻게 하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5%만 사세요 5% 많이 말고 많이 사지 마세요 5%만 5%만 일단 사세요 그리고 30만원 인근감 파세요 30만원 오케이 딱 2만원만 먹으세요 2만원만 욕심내지도 말고 2만원 작은 것도 아닙니다 대놓지 말고 바로 먹으세요 바로 씨 아 일단 먹으세요 상관없어 500원에 목숨 걸지 맙시다 먹으세요 28만 1500원 5%입니다 많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해줘야 돼요 야 제가 휴가가는데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데 5%니까 좀 들고 가보세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60대 40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추가합시다 나중에 25만원 인근에서 그러면 28만원이니까 평균당가 15000원 내려면 26만 5000원 별로 깨질 일 없을 거예요 이 평선 241의 취지를 받고 있고 25만원대 강력한 취지권입니다 여기 여기 강력한 취지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만원과 25만원 사이 여기 취지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도 여기 사가지고 들어가면 중장기니까 별 문제없어 5% 추가 살아있는데 샀어요 28만 1500원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샀으면 뿌렸습니다 지금 샀다 안 샀다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시장가입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대놓는 거는 대나라 할 때만 대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회원들한테 채팅방 무료 회원들 돈 10원 안 받고 무료 회원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책임없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냥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케이 3% 됐어요 50주 됐습니다 3%가 50주 같으면 50주 좀 더 살거에요 자 현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현금 비중 이야기해보세요 현금 비중 자 자유님 전체 비중 다 이야기해주세요 삼선 전자 얼마 뭐 따다다다닥 전부 다 비중 얼마 현금 가죽 있는 거 얼마 다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당장 경기 적금 정기 적금 금리 생각해보십시오 1년에 얼마인지 그죠 그런데 주식 들어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3% 4% 먹었는데 양 안차죠 절대 안됩니다 1%가 약합니까 1%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1% 잖아요 포트폴리오 쫙 꾸려가지고 한달에 3-4% 먹는다 생각해보십시오 에게 생각하시죠 워렌버핏이 물론 금액이 큽니다만 1년에 몇% 수익인 줄 아십니까 20몇%밖에 안돼요 한달에 2% 먹으면 워렌버핏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욕심 부리는 순간 작살납니다 외국인 매수 늘어나가고 있어요 개인 던졌어요 양호 일단 그리고 자 선물 늘어나가고 있어 상관없어요 양봉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풋 늘어나고 있어 양호 위로 갑니다 일단 위로 가요 얘들이 개인이 풋 더 사면 더 살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 지금 현재 50% 플러스 났어요 콜 보이십니까 297.5 콜은 50% 플러스 풋은 아침 사자마자 반토막 이해 되십니까 50%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일 거 한번 볼까요 전일을 비교해 한번 볼까요 292.5 이런 거 막 산다구요 안되는 거 지도 모르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접한 거 해야 돼요 가능성 높은 거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295 풋하고 292.5 풋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박살나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어저께 3배 오른 3배 오른 3배 오른 풋을 늘여나가면 안된다 그랬어요 왜 안된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양합을 줄여나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3.5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3. 3. 3. 0 0 7이에요 이거 두개 합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양합 등가격의 콜옵션 풋옵션 양합 3. 0 6입니다 아 3. 0 8입니다 3. 0 8 0.5가 작살났어요 왜 만기일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요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무슨 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나 옵션 안 할 건데 무슨 소리 알아 놓으시라니까 알아놔야 돼요 알아놔야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풋이 대박이 났어 풋이 300% 났어 300% 그죠 풋이 그럼 콜이 70% 빠졌어 마이너스 그러면 양합을 줄여 나가야 돼 양합이 3.5였어 3.5 그럼 지금 3. 3. 0 6인가 그렇잖아요 줄여졌잖아요 뭐 때문에 시간 가치 때문에 시간 가치 자 옵션은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로 돼 있어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 내재 가치는 원래 가치 시간 가치는 프리미엄 시간이 처음에 월물 초에서 시작하니까 월물 만기까지 가면서 시간 가치는 쭉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빠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면 안 되고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풋이 대박이 났는데 빠지려면 이거는 빠지는 거는 100%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120% 빠지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깡통나도 마이너스 100이에요 마이너스 100 이해되시죠 올라가는 건 3배도 올라가잖아요 낮춰 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습니까 풋을 좀 박살내고 이거 살짝 올라가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나오는 겁니다 이해된다 7번 눌러보세요 이해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들었고 이해된다 7번 눌러보세요 삼성전자 1.8 가고 있어요 현대차 1.2 삼성전자 0.6 이거 막판에 수 틀어올릴지 몰라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행 하나도 그거 좀 약하긴 약하네 가다가 좀 밀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1.2 삼성전자 우선주 들어와가지고 이야 진짜 기능사님이 좀 좀 하는데요 아 진짜 우선주 뭔지는 아시잖아요 배당 어결 아니 배당이 아니라 어결 어결 건 없이 배당 더 받겠다 그게 우선주 아닙니까 맞죠 쭉 안 들고 가면 뭐 나쁘지도 않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 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죠 현금 가용 어 그렇고 현대차 20% 삼성화재 25% 삼성전자 40% 셀트로 그러면 어 현금 별로 없네 자연히 현금 별로 없다는 겁니까 현금 별로 없어도 뭐 큰 상관없어요 포트폴리오 딱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 제가 시간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 좀 있습니다 보충한 번 제대로 한 번 서볼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현재 밀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푹 깨져야 돼 밑으로 푹 여기 딱 받쳐놓고 안 깨려고 육수로 노력하고 있죠 자 개인 던지고 외국인이 추가로 사고 있어요 좋습니다 전일도 사고 그전에도 좀 사고 외국계가 패대기 별로 안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바닥을 다 논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때는 논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장대 엄봉 떨어지는데 이거 페이크이다며 더 세게 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페이크였다 발음 잘해야지 페이크였다 이게 페이크였다 더 간다니까요 왜 푸스로 쏠려라 야 대박 죽는다 밑으로 까진다 다 던져 내지는 옵션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옵션도 밑으로 푸스로 멀려라 이거 보고 콜 사는 애가 제정신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우와 장대 엄봉이 밑으로 까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팍 들어올리죠 더 갑니다 더 자 그러면 푹 가진 애들이 무슨 생각 가진 줄 아세요 이제 까졌잖아 그죠 야 여기는 장일 거야 여기 2300 여기 볼륨저밴드 상단이고 아직까지 이 장대 엄봉 봐봐 장일걸 여기서 약간 삐리빼리 하면요 여기서 약간 삐리빼리 하거나 여기 인근에서 약간 삐리빼리 하잖아요 푹 더 때립니다 왜 물타기 해가지고 벗어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더 때려 올려가지고 위로 푹 들어 올려가 끝냅니다 그건 지켜봐야 돼요 옵션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니가 어떻게 그리 잘 아냐고 돈 엄청 깨지면서 몸으로 다 느낀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제 강점이라 그랬습니다 옵션 선물 옵션 경험이 아주 많기 때문에 12년 이상을 선물 옵션만 했어요 주식 주식 몇 년 안 했어요 그래서 박살났지만 산전수준 다 겪었습니다 선물 한가도 경험했구요 전일 전종목 상한가 아한가 전종목 한가 이런거 다 경험했어요 보이십니까 잠깐만요 2008년도에 야 똑바로 켜져 똑바로 2008년도에 바닥에서 이래 됐어요 전부 한가였어요 거의 보이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전부 상한가 거의 이런거 경험 다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ELW 풋을 안 들고 진짜 옵션 풋을 들고 있었으면 500배 짜리 까진 안 돼도 한 300배 이상 짜리 났어요 선물 한가가 나왔거든요 이야 진짜 억울합니다 그거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못만났었겠죠 하하하 아휴 일단 장 초반은 큰 문제 없습니다 선물 계속 붙들어 넣으면 되구요 코홀 살짝 사냐 풋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 없습니다 하쭈님 반갑습니다 하쭈님 저번주 휴가라서 못듣고 이번주 제가 휴가입니다 하하하 2주 못듣겠네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서울 갈 거거든요 8월 8일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 필명 정도는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홍대에서 8월 8일날 오후 7시 반에 어 오프라인 번개 할 겁니다 번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할 거니까 생각이 있으시면 오십시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다 남겨드릴게 홍대 8월 8일 오후 7시 30분 5 5 5 5 5 5 5 할머니 보쌈 이거 탭이에요 완전 독수리 4 5 5 5 5 5 홍대역 6번인가 그게 인근 있어요 여러분들 홍대역 6번 인근인가 6번 출구 출구 인근인가 있어요 생각 있으시면 오십시오 강꼬마님하고 하쭈님하고 자유님도 시간 되시면 얼굴 한번 뵈면 좋겠어요 응 이상하 님도 오셨네 종목 상담 하나 해놨던데 뭐더라 제가 남겨드리긴 남겨드렸는데 무슨 머트리얼이던데 그죠 1집 머트리얼 5만4천원 맞죠 1집 머트리얼 열심히 방송 참여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전략은 드렸어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고 5만4천원 그런데 이런데 사시면 안 돼요 언제 샀어요 엊그저께 샀어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오를 만큼 올랐어요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외국계 두루긴 두루네 외국계 기간이 조금 두루긴 두루와요 자 매수 매수 포인트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닥터케기가 이야기하는 거 적어도 여기 이해 되십니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평선 다 깔아놓고 틀린 거 있어요 말 바꾼 거 있어요 맨날 여기를 사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까 오르고 오를 만큼 올랐어요 팔아야 될 시점이에요 팔아야 될 시점 여기 깨지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49,000원 까지 빠질 수 있어요 반등 강하게 놓으면 55,000원 이상 여기 57,000원 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안 깨져야 돼 안 깨져요 2.32% 같으면 별로 안 좋네 현재 근데 오늘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너무 급하게 떨어져요 별로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20일 깨는지 여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여기 사지 마세요 여기 여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야 맨날 뭐 그렇게만 이야기하냐 다른 거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 대박 나라는 것도 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현대건설 이날 가가지고 방송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다 돌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 다 있어요 저기 앞에 덧댕김 있습니다 여기 이평선 다 돌려냈잖아요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어? 빠지네? 그럼 일단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 이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이평선 다 깔아놓고 장대양봉에 거래량 대박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저는 여기 아니면 사면 못 사기 때문에 저 혼자 같으면 여기서도 따라가고 하겠죠 그죠? 여기서 사야돼요 딴 거 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카카오 카카오 이런 건 좀 빠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기 앞에 옛날에 살 때 기준을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 여기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몸에 배여야 돼요 이렇게 다 돌려냈잖아요 여기부터 사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8만 7천원 이해 되십니까? 여기 사면 돼요 알아서 먹으면 돼요 이거는 조금 빨리 돼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턴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분명히 12만원이 목표치라 그랬어요 잘 안 믿으려고 하네 그런데 그죠? 백응님 계십니까? 백응님 계세요? 자 하추님도 아마 이거 갖고 있던가 아니다 하추님이 아니다 다른 분이다 카카오 말 잘못하면 좀 그렇는데 빠르게 빠르게 할 줄 아는 분이 해야 되는데 백응님 11만 3천원에 더 추가하세요 여기 대놓으세요 그냥 너무 높게 샀잖아 일단 그죠? 일단 크게 안 죽을 것 같아 그죠? 이거 깨지면 어차피 직장인이니까 이거 밑으로 땅굴 파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안 될 거니까 수업하고 있는데 뭐 매매 안 되잖아 적당히 사세요 그냥 오늘 외곱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11만 3천 5백원에 그냥 대놓으세요 그럼 평균 단가 째부 내려오죠 원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삼성화재 2.2룩 갑니다 야 참 씨 하나 투로도 가요 여기 위에 사라인 거 오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투로만 마이너스인데 이거 올라가면 플러스 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약간 마이너스 내지는 밑에서 차근차근 잘 산 사람은 플러스 지우는 무조건 플러스 이어서 샀거든 지우야 바쁘냐? 사자마자 플러스네? 참 양양아 수업하고 있냐? 현대차 좀 더 사라 그랬는데 아침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추가 매수 삼성전자 단가 이야기 해보세요 단가 46,000원 얼마정 되나? 방송을 맨날 맨날 못 들으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사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사라 했고 그럼 단가 많이 내려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플러스에요 플러스 지금 현재 제가 46,100원인가 부터 사라 했고 그랬으니까 46,300원 정도의 사고 여기서 샀으면 플러스지 46,800원 천원 빠졌잖아 그죠? 46,800원 몇 프로? 몇 프로? 10% 5% 더 사세요 5% 시장가 사세요 시장가 5% 5% 시장가 사고 45,800원에 5% 대놓으세요 여기 여기 전 책임 못 져요 본인이 그렇게 책임 지겠다면 하세요 전 책임 안 집니다 질 이유도 없구요 여기 5% 먹어 들어가고 5% 800원에 대놓으세요 800원에 외국계 3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3배는 좀 그렇나? 3배 비슷하게 3배 맞네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밑으로 까질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라도 올라갑니다 제가 하이닉스 사라 했습니까? LG전자 사라 했어요? 삼성전기는 좀 보자 그랬어요 이건 아니지 여기 밑에 까지 밀리면 봐야돼 145,000원 사라 안 그랬어 이거 왜?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올라가고 눌려주면 사라 그랬어요 급하게 달라든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양 이상한거 안해요 셀트리온 여기서 추가 10% 하자 아 10%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주 더 하겠다 해서 10주만 사보세요 뭐 빠졌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 전략들이 하고 있어요 이틀까지는 좀 부담된다 이틀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좋겠는데 10주만 사겠다 하니까 100주중에 그럼 한번 사보시던가 나는 하루 더 볼랍니다 이야기했고 이날 사라는 이야기 안했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면 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앉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야 삼성전자하고 하나토어만 좀 제대로 가면 되는데 지난번에 이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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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토마토 먹방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병 환자입니다. 굶으면 안 돼요. 큰일났어요. 당 200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잠 못자고 막 이러니까 고수닭 별로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다시 턴 하죠. 여기서 올리죠. 추가 매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푸슬 늘어나고 콜 줄죠. 추가 매수 할 겁니다. 셀트리온 추가 셀트리온 추가 유로 유로님 셀트리온 추가 조금 조금씩 이거 안 죽일 가능성 높아요. 딱 받쳐놨어. 아까 분명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 뛰고 옆으로 횡보 양호하게 하고 있어요. 위로 뛰으면 적어도 289,000원 정고점까지 갈 수 있어. 만약에 강하게 더 뛰어버리면 위에 30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조금 전에 잠깐만 셀트리온 강성주주 여러분들 닥터K 무조건 팔아라 안 그럽니다. 살 땐 삽니다. 듣고 있습니까?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말고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송 생방송 봤다고 녹화방송 안 보지 마시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방송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고 못 들은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고될 겁니다. 외국계 조금 두르긴 하는데 마이너스 메릴린치 두르고 있어요. 미래세트 두르고 있어요. 주포입니다. 주포 딴 거 관심 없다 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집중하자 그랬어요. 네이처셀 구프로 간다고 달러들지 마세요. 많이 빠졌어요. 5천원 간다고 그랬어요. 5천원 찍었어요. 분명히 5천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목표치로 목표치 계산하면 3만원에서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서 아니 어디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쁘니까 그거 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누구야 핫주님 아까 추가 대놓은 거 800원에 대놓은 거 올리세요. 900원으로 올리세요. 900원으로 일부 샀죠. 아까 샀다 1번 위로 올리겠다 2번 900원 대놓으세요. 900원에 시장 터납니다. 하나투어 여기가 지지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현대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도 일단 외국계 우이긴 한데 아 삼성화재 3% 간다 와 죽인다 이거 진짜 방송 들린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이렇게 시장 터나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보다 외국인 기관 더 많이 사주면 좋은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프로그램 코스피 아직까지 불었습니다. 150억대 코스다 불었습니다. 40억 베이시스 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0.38 밖에 안 돼요. 환율 밑으로 더 처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IT 대체적으로 안 좋은데 삼성전자 하나 붙들어 놨어요. 일단 코스닥 IT도 안 좋고 조선주 야 조선주가 강하네 철강주 대박이네 이거 완전 야 자동차 그만 그만 하구요. 보험주 삼성화재가 가고 있어요. 여행주도 여기 보면 비교적 괜찮아요. 그죠? 내수주 내수주도 괜찮고 오늘 건설주 들어가면 안됩니다. 오늘 약세에요. 약세 빠지니까 좀 닮지 오늘 아닙니다. 아까 장 초반에 말씀 드렸어요. 여기 지금 푸시 늘고 코스 뭐 비슷비슷하죠? 왔다갔다 내지는 위로 올라가면 옵션 포지션 손해 아닙니다. 벌써 많이 마이너스일거에요. 한번 볼까요? 옵션 옵션 음 음 자 등가격 볼게요. 등가격 등가격 이거 지금 297.5는 전일 비교해 볼게요. 25%인데 전일 0.90에서 지금 뭐 10% 밖에 안올랐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보다 좀 더 오르긴 올랐네. 그죠? 흠 20% 20% 올랐네. 그죠? 20% 오르고 풋은 30% 빠져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손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콜풋 두개다 매도 때렸다 해도 지금 콜풋 기관외국인이 콜풋 매도 때렸잖아 매도 예를 들면 그죠? 여기서 20% 주고 여기서 30% 바다가 챙겼기 때문에 이게 더 컸거든요. 아까 손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콜로 달다 들잖아요. 그러면 약간 흔들흔들 해버리면 또 똑같애요. 그러니까 자 선물만 안죽이면 별 문제없다. 선물만 안죽이면 자 해외시장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해외시장 플러스 0.10 다우 선물만 상승중이구요. 자 나스닥도 0.09 뭐 크진 않지만 5일선 위에 21선 5일선 위에 양호입니다. 양호 금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구요. 자 기름값은 팍 오르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별 문제없어요. 현재 주가에는 큰 영향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거 잘 체크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대박이네 그죠? 셀토리언도 봐야되는데 하나투어도 갑니다. 자 두이야 있으면 1번요. 에코 프로 38,450원 반갑습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거 원래 집착 안하는데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이 잡고 있어서 제가 저도 앞으로 좀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450원 오늘 약간 외국기 약간 매도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수급 나쁘지 않고 언제 샀습니까? 언제 샀는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샀다면 여기 언봉 떨어지면 파라가 챙겼어야 되고요. 정고점 인근이고 그죠? 오늘 세게 깨지면 안 돼요. 밑으로 밀립니다. 만약에 비중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프로 수건이잖아요. 그죠? 어저께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밀리면 여기 정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밀릴 때 여기라도 일부 차익 실현 했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차익 실현 한 물량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까지 만약에 나머지는 들고 간 다음에 여기서 양봉 쓰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팔아먹었던 거 이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지지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장대 양봉 이후에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샀는지 빨리 좀 이야기해 보세요. 에코프로도 나쁘지 않네. 여기 있죠 그죠? skc 도 아까 보니까 안 나빴어. 일단 skc 추가합니다. 다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bh 이것도 그렇게 안 나빴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이나 이런 것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skc 도 그렇고 skc 고롱 pi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두님 안 계신가 보다.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올라가거든 딱 아까 추가했고 한 번 더 추가하고 딱 올라가면 거의 손실 없는데 7월 31일 1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샀어요. 그럼 여기서 잘 팔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절반 정도 팔아야 돼요. 팔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지든지 하시고 여기 오면 다시 사고 아까 비교적 여기 꼬랑지 달고 올라가 가지고 샀으니까 좀 그러는데 여긴 지지권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평선들 다 돌려냈잖아요. 여기 안 나빠요. 위치가 여기가 참고하십시오. 맥도는 멍도는 이케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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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님이 한 10%에서 12%밖에 안 샀을거거든 이거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중호님 이런 분이 위에서 샀기 때문에 방송 계속 듣고 이랬으면 좋은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희안님 반갑습니다 아나투어 8% 72,900원 지금 몇프로였어? 8%라 했죠 5%도 사세요 5% 하나투어 5% 더 사세요 본인 책임하여서 전 책임 못집니다 이거 100원이잖아 7만원에 대놓으세요 7만원에 그리고 셀트리온 사고팔고 좀 했잖아 생각대로님 그죠? 셀트리온 입질매수 28만 500원 대놓으세요 5% 정도 여기 쫓아가지 마세요 대놓으세요 삼성전자 이런거 갖고있나 모르겠네 현대차 밑으로 엄청 내려놨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막 팔고 이랬다는걸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기억하기로는 아 하나투어 오프로드 사면 더 내려오잖아요 그죠? 손실 줄일 가능성 훨씬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심있는 분들 많을테니까 큰 전략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깨지면 별 문제없구요 입질매수 들어왔습니다 많이 사지 마세요 5% 정도 들어갔고 만약에 25만원까지 내려와도 5%밖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큰 손실 없어요 다시 살겁니다 여기서 반등 넣으면 차익실현 내지는 비중축 축소 해버리면 손실 별로 없을겁니다 자 여기 5% 사는데 올라간다 기다렸다가 눌리목 주면 다시 5% 추가 그리고 올라갈때 30만원 인긋 29만원부터는 적당하게 챙기면서 어떤때? 갔는데 막 밀리고 할때 이렇게 갔는데 막 밀리고 할때 적당히 챙기면서 그럼 또 어떻게? 밀리고 나면 올라갈라면 또다시 심해수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냥 쭉 데리고 가는게 아니라 그냥 쭉 데리고 가는게 아니라 그냥 쭉 데리고 가는게 아니라 덕분엔 아니죠 쟤땜에 하나톤 고생하고 있는 거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딴거에 비해서 그 하나 깨졌잖아 그죠? 별로 안 깨졌어요 딴거는 야 한미약품도 돌아서려고 하네 자 여행주 괜찮을 것 같아 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 세계다 그죠? 모형 다 비슷해 그죠? 모형 다 비슷해 그죠? 모형 다 비슷해 그죠? 모형 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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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투어만 돌려내라 닥터케에 거품 좀 물자 와 이거 삼성화재 지금 잽어 먹고 있고 삼성전자 뭐 그만 그만하고 근데 저 그만 그만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꾸려가는 겁니다 얘가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적당하게 챙겨 먹고 바톤니어 받고 얘들이 올라가고 할 때 다시 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된다니까요 이 하나 투어도 오늘 내일 빵 뛰우면 손실 별로 없어요 제가 눈치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 실적 악화 여기 인근에서 실적 안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기 가면 첫 번째 관문이 남아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매수세 정도일 수도 있는데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근데 여행주가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행주가 세계가 다 돌아서고 있어 큰 데도 보면 큰 데도 보면 여기 여행주 하나빼고 다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적 악화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냥 그날 실적 악화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 인원에 대해 의미하는 노력은 다鬼가 하나가 생겨난 돼서 그날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냥 공유하셔면 완성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은근을 막상시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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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안 켜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대로 잡았어요 이거 안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끄니까 자꾸 실수할 것 같아 차 범요 인상한다 그러잖아 그쵸 이야 셀트리온도 뭐 셀트리온도 여기서 그만 그만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정도 그만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푹 쳐지지 않으면 돼요 278000여기 만깨는 별 문제없어요 김여사님도 삼성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랬던가 야 그럼 진짜 셀트리온도 별로 안죽을 폼 이에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구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가장 잘 파악을 해내야 돼요 내 종목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이 돌아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걸 판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분봉으로 딱 보고 여기 딱 올라타라는 걸 딱 보고 이런 걸 딱 보고 들어가면 비교적 확률이 더 높다니까 사면 바로바로 올라가려는 이유가 사면 비교적 잘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밑으로 내려 꽂히는데 잘 안 산다니깐요 적어도 이렇게 돌을 올리려고 이렇게 할 때 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대박 깨지고 쓰면 사라는 말 잘 안하구요 버티는 건 홀딩은 할만한 자리까지는 홀딩하지만 야 콜 사면 안 되는데 사지 마라 좀 이마 아 진짜 선물로만 배되게 안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뭘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가 이런거 포지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니깐요 아니 선물을 이렇게 폐대기 만삼천개가 가까이 폐대기 쳤으면 코스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사천억 오천억 막 던져야 된다니깐요 하락으로 팍 내려가는 걸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다면 왜 산단 말입니까 왜 밑으로 때려 패면 이거 다 손실인데 공매도 이런거 안많있다 해도 이렇게 많이 공매도를 했겠어요 그죠? 바닥에서 슬슬슬슬 담아가고 있다니깐요 그거를 눈치를 빨리 쳐야되요 언제까지 제 눈치가 맞아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눈치 제법 잘 맞는다구요 제가 인정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좀 비리비리 하네 별로 걱정 안돼요 삼성전자 핫쭈님 추가 매수 됐겠는데 worry cents freed 성전자 Point 살코 무ерм 그렇 세 저는 섬 고원 자 현대차 여유 있고 자금 좀 있고 한 분들 현대차 5% 정도 사세요 별 문제 없어요 이거 현대차 현대차 전도는 주식하면서 들고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현대차 사세요 5%만 현대차 전도는 주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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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umed 현대차 전도는 주식하면서 현대차 전도는 주식 gard Nagran 어렸를 예고 현대차 전도는 주식하고 현대차 전도는 주식하잖아요 여러분들 삼성화재는 빨리 던지지 마세요 들고 갈 만큼 들고 갈 겁니다 진짜 죽인다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위로 더 갈 수 있어요 이거 한방에 다 뚫었어요 한방에 거래량도 짧고 썼어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반 밖에 안됐어 10시 반인데 평균치의 거래량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베리 굿이에요 베리 베리 굿 왜 웃겨 들어오고 있어 왜 웃겨 들어오고 있죠 둘 다 막 패대기 치는데 안들어가요 닥터케인은 이해되십니까 여기 저점 부위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쉽게 팔지 마세요 이거 와 진짜 세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부위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어 담으려는 큰 세력의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 안된 자리예요 왜 기업 분석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만하다 그리고 보험료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단 홀딩입니다 홀딩 홀딩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거래량 서고 전일도 아래골이 딱 땡길때 거래량 섰어요 평소보다 그죠 강하게 이평선 저항 전부 다 뚫는 장대양봉 여기 인근에서 가장 큰 장대양봉 홀딩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관없어요 하나투어가 좀 비실비실한데 좀 더 지켜보고요 현대차도 20일이 위에 있어서 그렇지 별 문제 없어요 현재 카카오 그만 그만 하구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와서 그렇지 아직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일부 들어갔습니다 일부 콜푸드 비슷하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고 일단 그죠 한쪽으로 안 쳐졌어 안 쏠렸어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팍팍 안가도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런데 위쪽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높다구요 그냥 5호 아니고 풋도 3호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줘도 여기 조금 올라가는 거 여기에서 프리미엄 까지는 건 별 문제 없기 때문에 밑으로 푹 안 빠질 가능성 높아요 여기 갔다 여기 내려왔다 여기 갔다 여기 내려왔다 하면 이거 둘 다 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는 그래 여기를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콜에 대한 부담 별로 없기 때문에 위로 좀 뛰어 주더라도 여기서 다 빼먹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뛰었는데도 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선물 들어 올리고 있어요 콜옵션 쳐들다가 다시 죽이고 있고 풋옵션 쳐들니까 올라가고 이해되십니까 별 문제 없어 현물도 개인하고 크로스 됐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 물량을 기관이 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코스닥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 됐습니다 이것도 양호 일단은 전반적으로 양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250억 규모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 1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현재 그리고 해외선물 플러스 유지 조금 더 유지 문제없고 이제 별 문제없습니다 삼성아재 4.14% 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절대 던지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홀딩 위에 좀 깔짝깔짝한거 다 받아주세요 그냥 내일 더 갈 수 있습니다 시장 안죽어요 제가 보기에 안죽어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돌아설려고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투어 좀 올라가라 그러면 퍼펙트다 퍼펙트 아 진짜 셀트리온도 여기 앉혀진 별 문제없다 그랬습니다 별 문제없어 아직까지 자 무슨 생각까지 넣느냐 앞에 이런 생각 안하고 야 셀트리온 사명전 좀 비실비실라는데 이런거 한번 들어가볼까 나중에 이런거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펀드멘탈 좋고 문제없는 회사들 1등 회사 해야됩니다 1등 이해됐다 7번 눌러보세요 여행주 같이 돌아서고 있기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여행옵종에 여행옵종에 돌아서고 있기때문에 별 문제없어요 자유님 자유님 계좌에 지금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플러스겠는데 아 근데 다른거 비중이 좀 들어갖고 삼성화재가 비중이 얼마지 아까 얼마라 해놨더라 삼성화재 짝쥐도 않네 25%네 삼성전자가 좀 더 가면 좋은거고 삼성화재도 크게 안 물렸을걸요 지금 누적으로 플러스겠는데 삼전때문에 마이너스다 음 삼전만 올라가면 별 문제없어요 삼전이 얼마더라 삼전이 50% 좀 많이 갖고 계시네 그죠 삼전이 이제 추가하시면 안돼요 너무 많아요 삼전 매수 삼전 매수 하세요 위에서 한 팔아먹었잖아 그죠 백억님 삼전 4만7천 얼마 아 4만7천 얼마에서 팔아먹었잖아 그죠 들어가세요 적당히 여기 위에 있을 강수는 없습니다 4만7천은 위에 삼전 삼전 지금 외국계에 오늘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딴거 다 죽여놓는데 IT 다 죽여놓는데 삼성전자는 딱 살려놨어요 IT는 오늘 삼성전자는 안 죽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에 사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그러니까 30% 사고 싶으면 5%는 여기 지금 즉시 사고 5%는 여기 대놓으세요 그냥 45,900원 얼마에 걸으라고 말안하면 기본은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바로 때리는거에요 살 때 팔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 나으라는 말 말고는 전부 다 시장가에 다 사야되요 여기 절반 그러니까 5% 사고 여기 5% 대놓으세요 음 별 걱정할거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 사고있어요 삼성전자 삽니다 오늘 스읍 백억립 현대차도 124,500원에 좀 걸어놓으세요 이거는 걸어놓으세요 따라가지 말고 일부 한 10%만 사세요 10%만 여기 대놓으세요 그냥 124,500원 카카오 카카오는 아마 비중 좀 있는거 같으니까 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아까 한번 사진거 같은데 백억님 가죽에 있는거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보세요 단가하고 비중하고 하의 하의 2290만 개면 별문제 없어요. 콜이 조금 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된다 왔다갔다 한다 그랬어요. 자 백흥님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세요. 지금 접근하는 종목들 우리나라 다 업계에서 1등 종목들입니다. 그냥 쭉 들고 가세요. 그냥 중장기 한다 생각하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80점 왔다 이러면 좀 잘 팔아 팔아 가지고 챙기시고 적당히 들어가면 큰 손실 없습니다. 적당히 수익날 가능성 높아요. 어흑 탈모 아흑 탈모 아흑 탈모 아흑 탈모 아니 아흑 탈모 아흑 탈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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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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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가 간다면 카카오도 갈 가능성 좀 있잖아. 네이버가 외국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오리언 뺍니다. 오리언 뺍니다. 소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오리언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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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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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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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카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팔고 나왔어요 아니면 지금 평균당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카카오 다 팔고 현대차 됐고 카카오도 수익 났죠? 여러분들 만약에 닥터케이방송 듣고 수익나면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힘이 됩니다. 아우 카카오 방송에서 듣고 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여기 말고 제가 녹화 방송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들 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광고는 올 텐데 닥터케이방송 목에 피 때 올려주십시오. 목에 피 때 올려가면서 하는거 한번 떠올리시고 광고 나올 때 열정 셧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저한테 도움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끝까지 무료입니다. 유튜브 광고주들한테는 좀 받겠습니다 제가. 배중구이아 반갑습니다. 이름 아닐까봐 이렇게 딱 이렇게 부르려고 그런겁니다. 배이아 이러면 이상하잖아 좀. 하하하하 여러분들 제 마음 어느정도 아실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께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책임없다 책임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없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엄청난 제가 부담감 가지고 있어요 사실. 깨지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 이랬는데 여러분 책임 많이 사세요. 전 책임없습니다. 했다 한들 하는 것마다 판판이 깨지고 있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 못하죠 다음부터.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와중에 손실 날 수도 있어요. 닥터케이용법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몰빵하지마라고. 한군데만 안 들어가면 몰빵 안하면 풀어서나요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화재 어저께 어저께 들어간 사람도 있구요. 삼성전자 어저께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나눠서 차근차근 들어가면 현대차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하나투어 깨지가 있는 분도 계신데 뭐 대박 깨졌습니까? 이제 한 4천원 3천원 정도밖에 안 깨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몰빵만 하면 별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닥터케 이야기하는 지점이 수긍이 가는가 안 가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판단하여서 어떤 keyboard Improve에 Lage나 물 약하게 피터님 비터님 뭐 약하게 аюсь 좀 겸손해야되지 사람 ㅋㅋㅋㅋㅋ 풅 예 질문하세요 한글Plus 불쌍하게 안 불쌍합니다 닥터케이드 주식의 미친 놈입니다 한이 매친 놈이에요 제 인생 많이 망가졌어요 오늘 뭐 그만 그만하니 오늘 시간 좀 있거든요 오늘 휴가입니다 오전 내내 아마 방송할 거예요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크게 특별할거 없을거 같애 장이 좋으니까 셀트리오만 선제적을 좀 더 간사람들 솔폭득았죠? 대박 치료를 안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갔어요 그럼 거의 뭐 또또또이 정도인데 그거는 약간 밀려도 감안하고 더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밑으로 깨지기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여요 일단 그래서 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별 부담 없어요 별 부담 없고 메카니즘이 푸트 11억 사죠? 오케이 정거점 돌파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선물도 땡겨요 2300억 이거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번주 선물 아니 옵션 만기일 목요일날 있어요 오늘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고 당일날 빼고 하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나게 등락 심해집니다 볼까요? 조금 조금 움직일 때마다 팍팍 움직여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60% 올랐어요 지금 콜 보이십니까? 푸트는 어떻게 될게? 푸트는 60%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손실 없다고요 여기 아래 위로 적당히 흔들어 대고 가고 싶은데 가도 된다니까 콜이 막 30억씩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푸트는 많이 사라 제발 많이 사라이 한 20억씩 사라 물타기 해라 물타기 제발 우리 구독자들 돈 좀 벌자 다른 사람들은 나 모르겠고 공부 안하고 욕심만 들떡 찬 사람들 깨져봐야 정신 차려요 악담은 아닌데 깨지면 던져야지 그죠? 이거 70 아닙니까 아침에 아침에 벌써 20 빠졌으면 70이 몇 퍼센트입니까?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런데 더 산다고요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늘어가고 있잖아 깨져봐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저처럼 아 너무 독한 이야기다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깨지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자 장기투자 현대차 사세요 현대차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사세요 매월 20만원이라 했으니까 현대차 사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아 두개 사지겠네 현대차 한주 삼성전자 두주 조금만 더 쓰세요 한 2만원만 더 쓰세요 그럼 돼요 매달 사세요 매달 밑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기 더 쉽습니다 왜? 지금 저점 구간이거든 매달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에요 언제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꼭다리에서 280만원 70만원 위에서 사가지고 하면 물려요 근데 이게 44,000원권이 220만원권이거든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만원대 별 문제 없어요 매달 2개 합해 두개 합해가 22만원원씩 사보세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위에 있을걸요 아마 나중에 다 이런거 다 지킨다구요 이런거 그죠? 삼성전자가 비교적 고점인데 이거 밑에 깨진다구요 우리나라 작살납니다 그럴 일 잘 없을걸요 아마 우리나라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 모멘텀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1등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1등 회사에요 어떤걸 살겁니까? 그거 안사면 그거 사야지 야 갑니다 닥터K 별로 안틀리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80% 90% 이상 막고 있어요 판판이 깨진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투어 73,000원 오면 본전입니다 4,000원 밖에 안깨졌어요 3,000원 깨져요 3,000원 10%, 15% 나머지는 싫어 싫어 많이 했습니다 삼성화재하고 분명히 현대차 삼성전자 불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조금 올라가면 자유님도 베팅 풀 베팅 되어있는데 불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 사사하기전에 시장부터 판단하십시오 그니깐 제가 딱 체크를 합니다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니깐요 야 근데 좀 바뀌려고 하는데 별 상관없어 비슷비슷하잖아 그죠 그니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 선물옵션 이런 포지션 보고 지금 현재 현물은 외국인이 개인꺼 그리고 기간이 아까 손받김 나오던데 그죠 개인 기간이 그니깐 개인하고 외국인 말이 이상하다 외국인 기간이 개인꺼 받아주겠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코스닥 다시 사내 코스닥 내가 별로 이야기도 안하잖아 수급 이상하다고 선물 사주고 있어요 3천억 이거 잘 보시라니까 이런거 닥트케이이가 이거 강점이라고 몇번 이야기하고 있죠 니 자랑하냐 그게 아니구요 이틀만에 이거 파는거 다 지금 커버하잖아 그죠 이렇게 팔면 어떻게 된다구요 박살내고 싶으면 여기서 코스피 4천억 5천억 막 던져야 된다니까요 죽이려면 안그러네 반대네 이거를 저번 케이스하고 제가 매치를 시켰다니까요 1월 22일날 이해되십니까 1월 22일날 이 날을 또 어떻게 매치 시켰냐 1월 4일날 매치 시켰다니까 1월 4일날 여러분들 그런 큰 흐름 잘 아셔야 돼 14,000개 약이면 작은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별로 현물 안팔고 있죠 그때 상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졌는지 올라갔는지 그런 패턴이거든요 대박 죽여놓고 야 진절머리 나게 그냥 가는 척 해놓고 죽이냐 아우씨 때리치우다 때리치우 하던지 아니면 야 콜 샀던 애들 푸스로 다 몰리게 만들어놔고 풀 푸스로 몰리게 해놓고 들어 올리고 그죠?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갈 강속 더 높아집니다 이제 자 IT 밑에 거 죽여놓고 이거 붙들어 놨어요 이거 이거까지 안 죽일 것 같아 제 생각엔 삼성전자 안 죽일 것 같아 느낌에 외국계도 들어오잖아 그죠? 밑에 폐대기 치고 있어 스읍 야 근데 조선에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나 조선이 진짜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지금 철강도 며칠 쉬어줬다고 되게 강하고 야 보험주 대박 아닙니까 야 야 어저께 집중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딱 들어갔는데 오늘 4% 나르잖아요 야 참 진짜 닥터케 이 수납매 잡아내는 것도 일종의 특기입니다 비교적 잘 맞잖아요 수납매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동차도 현대차만 좀 붙들어 놨고 밑에 다 올라가는 걸 봐서는 자동차도 올라가요 제가 생각할 때 한미약품 너무 올라간다 가지고 있어요 한미약품 야 김연사님 뭐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다 먹겠는데 잘하면 한미약품 가지고 있어요 홀딩 팔 필요 없어 여기서 여기서 다 뚫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어도 이건 홀딩입니다 더 치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떼양봉 장떼양봉 이런거 눈치 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올라가다가 튕겨 내려오는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장떼양봉 뚫어 밑으로 까졌는데 다시 들어 올려 위로 갑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홀딩 홀딩 이런거는 홀딩 해야돼 홀딩 말이 막 달라지죠 어떤거는 던지라 그러고 어떤거 홀딩 해라 하고 판단 잘 하셔야 돼 이런 봉 캔들에 앞에 흐름 이런 흐름들 잘 판단하셔야 돼 47만 5천원 인근 47만까지 일단 홀딩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은봉 이런거 큰거 떨어지면 적당히 챙겨 절반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 5만원 인근 팔은거만큼 또 올라오면 47만 5천원 인근하면 또 밀릴거거든요 또 절반 챙겨 또 내렁 또 사 사고팔고 사고팔고 어느 날 갑자기 부웅 띄운다 홀딩 팔지만 오케이 야 SK텔레콤에서도 들어가먹고 뭐 거의 다 불었으네요 그죠 이야 죽인다 오늘 좀 던졌어야 되겠지 오늘은 그죠 올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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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목표치 여기서 봐도 올만큼 온거 같다 21만 9천원에서 자 21만 9천원이니까 2만원 2만 7천원 2만 7천원 여기서 2만 7천원 2만 7천원 하면 25만 7 25만 5천원 얼쥬 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목표치는 이렇게 정한다고요 이렇게 여기도 정할수 있는데 팍 많이 쳐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정할수도 있어요 만약에 간다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이렇게 이정도 대략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한거 생각해보면 얼쥬왔어 얼쥬 그럼 언봉 떨어지면 안돼 잘 가던게 언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볼린저 밴드 삐져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올렸었다고 쭈욱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적당히 끊어내야 됩니다 적당하게 다 끊을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안 끊었다면 25만 7천원 깨지면 끊으세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뭐 되게 늦었다는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서 좀 끊어주면 좋은데 어차피 안 끊었으면 여기 깨지면 절반 끊고 더 많이 깨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다시 또 치고받고 하면 돼 나중에 많이 올랐거든요 조종을 조금 받아야돼 사실은 근데 한미약품 얼마에 가지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올려보십시오 자 이거 삼성아재 팔지마라 그랬어요 끝내주게 가는거 팔필요없어 그냥 가만히 해두세요 그냥 최고 잘 가는겁니다 자 어떻게 오류를 많이 범하냐 야 4.3%네 적당히 절반 끊고 여기있는거 밑에있는거 하나투어 들어가야지 노우 노우입니다 노우 가는놈 끝까지 들고 가야되요 45만원 앞에서 사가지고 물려온겁니까 피트님 피트님 샀어요 어저께 산다더니 아침에 잘하면 샀겠는데 방끼약은 안시작했잖아 그죠 야 진짜 죽인다 진짜 전봇대를 꼽아버리네 그냥 빨간 전봇대 야 진짜 홀벤 상단이긴 하거든요 너무 높게 사서 그렇지 본인이 44만 8천원 안깨지면 별 문제없어요 41만 6천원에 아니 51만 6천원이요 51만 6천원 살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까지다가 놓은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위에서 엉봉 그런거 떨어지면 버티지 말고 절반 던지고 이런데 깨면 다 던졌다가 다시 눌리목 줄 때 들어가든지 그건 알아서 적당하게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고점에 왔기 때문에 삼성화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모든거 다 돌파하는 장대양봉 오케이 한미약품 아직까지 위에 있어 그러니까 좀 다르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거 다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상량 딱 그리고 가면서 저항을 대박으로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 뉴스도 좋은게 하나 있어 더 날라갈 수 있어 근데 한미약품은 가긴 잘 가는데 위에 저항돼 쬐고 있어 이게 다 저항이에요 저항 아시겠습니까 첫번째 저항에 왔는거에요 사실은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잘하셔야 돼 욕심 안 부르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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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2 2 3 2 4 5 1 5 아멘 피터님 진짜 재수도 좋아 딱 금요일날 살만하네 해놓고 들어가자마자 대박 먹었네 아 딴것도 걱정할거 없어요 삼성전자 아까 추가 매수 시켰어요 분명히 현대차가 좀 비리비리해서 이것도 별 문제없어요 이것도 갑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토 이것도 갈거에요 셀트리온 그만 그만 쫙 훔쳐지네 어차피 많이 안들어갔어요 이거 10%도 안들어갔습니다 5% 정도 밖에 안들어갔어요 30% 들어가라 안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이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한미약품도 여기로 넣어줘야되겠다 맨날 방송해야되겠다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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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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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60% 70% 빠진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30,000원에서 15,000원 됐어요 생각을 마세요 생각을 alcohol 전주도 죄송합니다 비빔한 1,000원 1,000원 여러분들 약속을 한번 뒤로 한번 밀어보고요 오늘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딴 기록이 아니고 장 시작부터 끝까지 방송하는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힘들... 몸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도 아직까지 그런 적 없거든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화 통할게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전업투자자의 느낌을 가지고 풀로 한번 방송해보죠 아 근데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아하하하 아 necesario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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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까지 계신 분들 1번 눌러 보세요. 삼성전자 적당히 추가하세요. 추가 외국계 많이 사고 있어요. 50원 아끼를 하지 말고 46100원에 사세요. 본인들 책임 하여서 1번 해 1번 해 1번 해 3번 해 남겨보세요 아까 11만6천원이라 그랬고 30% 좀 많은데 30%는 추가 안합니다 기다리세요 삼성전자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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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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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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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그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할겁니다 별로 안죽을꺼에요 아마 생각할때 외국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 현대차 12만4천5백원 약간부러서 델도말똥 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샀어요 혹시 왠지 80% 잖아 금요일 막하네 알았습니다 음 음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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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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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음 음 삼성전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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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이런거 좀 사지 사라고 막 몇번 이야기 했는데 음 지금 아닙니다 금요일날 직장인이라 길게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하신대요 음 직장인이라서 길게 잡고 갈 것 같으면 음 음 음 음 핸드차가 20% 잖아 지금 음 음 음 여기 좀 사고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연대차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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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5% 더 태노세요. 12만4천5백원에 5%만 그리고 5% 삼성전자 이거 46050 5% 더 사세요 5% 먹으세요 이거 그냥 5%만 그럼 10% 남죠 10%는 들고 갑니다 일단 나머지 돈 들고 갑니다 당장 주거 안할겁니다. 적당한 포트폴리오 구성된겁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카카오 이상한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게 누구나 다 아는 회사입니다. 주주가 되세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이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아까 사라 할때 샀으면 지금 바로 또 지금 호카토 올라가고 있는데 손 빨라야 됩니다. 어물쩡어물쩡하면 안돼요 하겠다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하겠다 생각하면 따다닥 보고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서 잘 못사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여기 잘 못산다구요 솔직히 근데 제가 삼성화재에 대한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감하게 사라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 6 7 0 0 30% 삼성전자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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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8 8 9 9 9 9 10 배가 좀 곱기인 고프네 별 문제없어요 별 문제없어 이상하님 46700원 30% 뭐 현대 삼성전자 맞아요 프로그램 매수도 325억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도 140억대 들어오고 있고 별 문제없어요 환율도 그만 그만하고 더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아 철강좀 되게 좋네 자 IT중에서는 삼성전자 별로 죽일 생각 없구요 밑에 애들 대박 죽여놨어요 일단 왜 다같이 대꾸하면 시총 상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수 너무 많이 올라가요 삼성전자는 일단 물량이 지금 현재 단가는 별로 안세잖아 그죠 조선주도 가고 있고 철강도 가고 있고 보험이 대박이에요 보험이 전체적으로 벌게요 보험이 어깨보다 더 나갈게 caller은 본만에 지거에요 본만에 지istics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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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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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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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안나 맞죠? 잠깐만요. 아 반갑습니다. 일단 거기 왜 인터넷이 안 돼요? 한미약품 아까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높은 데 있는데 그죠? 코어 스템프 알테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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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릴 리 없을 건데? 박상숙 님은 대략 아는데 그거 뭐 단가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야 자세하게 설명하지 일단 그래야 자세하게 설명하지 일단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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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중에 알아들으시겠지... 하... 자... 자 박상숙 님 1번 요거 깨면 절반청산 16200원 제가 설명드렸죠 요렇게 갔는데 갭 상승해가지고 쭉 가야되는데 목가 비리비리하면 여기 깨지면 던져야되요 16000원 깨지는 순간 절반 던져있죠 절반 오케이 절반 던지고 밑에 확 깨지면 다 던져 버려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먹었잖아 먹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 대처 안될거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요 빨리빨리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는 아주 오랜 경험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챙기세요 그냥 그냥 지금 절반 챙기세요 여기 16050에 절반 던지세요 절반 아니 더 잘할수있어요 더 잘할수있으면 이거 안깨면 들고가보세요 만약에 팍 깨지잖아 그럼 바로 여기다 바로 때려야되요 시장가로 할수있으면 할수있으면 딱 보고있단거 하지마 이거 딱 보고있다가 이거 깨지면 다 던져버려요 그냥 오케이 뭐 더 올라가는거 내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 말먹었잖아 지금 몇프로입니까 상가 인근에서 좀 먹었으니까 자신 없으면 지금 절반 던지고요 이거 16100원에 절반정도 던지고 더 들고 와보고요 17000원 올라가면 상관없고 홀딩 계속 절반을 설명 다 해드렸을겁니다 가수 아닙니까 겨울 햇살마저 가려진 거리에 맞죠 잠깐만요 셀트리온 지금 몇소야 되냐 셀트리온 조금 쳐졌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상숙님 이거 잘해야되요 잘 여기만 딱 보세요 여기만 여기 딱 깨진다 16000원 깨진다 얄짤없이 던져야되요 얄짤없이 밑에 푹 빠질수있어요 이거 안좋은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쭉 치고 가야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치고 올라갈수도 있거든요 다 던지지 말고 절반 딱 던지는데 지금 이거 아직 안깨지고 있잖아 그죠 그니까 안깨지면 홀딩 딱 깨지면서 16000원 깨진다 그러면 절반 잽싸게 던져야되요 여기 대놓는게 아니라 여기 바로 때려야되요 절반을 이해된다 빨리 1번 눌러보세요 1번 지금 던질 필요 없어 아직까지는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깨지면 나머지는 절반 들고 있다가 이거 박살 날 초진 보이면 다 던져 버리고 그냥 깨지는 척하다가 들어올리고 삐직삐직하고 있으면 조금 더 홀딩하다가 밑에 쳐지면 다 던져요 그냥 밑에 빠질수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벼운 종목이라서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거 fda 성인 났다 했잖아 그죠 여기 정황권 맞아요 17400원 정도 그리고 알파 홀딩스 매일매일 매일매일 체크하셔 와가지고 그런 맛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방송 듣는데 그런거 매일매일 체크 좀 하고싶어서 방송 듣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래량 말랐어 그리고 하락 추세야 별로입니다 일단 설명 드렸을거에요 이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 못하면 강하게 가기 힘들고 여기 1800원 안깨져야되요 근데 음복 크게 떨어지고 하면 던지세요 적당하게 이거 못지키면 던지는게 좋아요 여기 12400원 때 못지키면 던지는게 좋아요 본인 13200원인가 안그래요 혹시 13200원 건전거 같은데 맞나 15000원이었던가 15000원이었던가 기억 안나는데 15000원이었던거 같은데 어쨌든 아시겠죠 하락 추세에요 돌파 강하게 강하게 그 여부 잘 체크하세요 셀트리어는 좀 더 기다려야 될거같아요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조금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현재 외국경을 매도도 살짝 놓고 있고 14000원 그러니까 전략 그대로입니다 이거 안깨져야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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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만 딱 꽂아보세요 오늘 딴거 보지말고 딴거도 또 있나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두개 전략 드렸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면 수익날수도 있어요 강하게 돌파하면 이게 폼이 크게 쳐질 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 상황에서 왜 이게 뭡니까 고스닥이죠 고스닥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같이 반등 나오고 어쨌든 전략은 그겁니다 만 6백은 안깨져야되요 여기서 쳐지면 강하게 쳐지면 조금 비중 줄이는게 좋고 강하게 붕 띄우면 올라갈수도 있어요 근데 hlb는 일부 보유중이다 얼마에 보유중 인데요 저거 위에 였던걸 기억하는데 여기인건 아니였던거 12만원 였던거 같은데 맞죠 12만원인데 팔지마라 애가 들고갔다 그거 아닌가요 혹시 8만5천원 지금 오늘 아침에는 모르긴 몰라도 좀 부담돼요 지금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추가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이것도 목표치 어느정도 오긴 왔거든요 여기 딱 보면 9만원이고 15만원이잖아요 그죠 얼마입니까 6만원이죠 여기서 6만원 빠지면 얼마입니까 4만7천원권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는 목표치 인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올라갈수도 있을란건 몰라도 일단 저항권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 세게 안 밀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손실이 많이 줄어듭니다 8만2천6백원권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여기 저항 뚫고 만약에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놓으십시오 그리고 막 눌리먹주고 이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땡은 이렇게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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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암권이거든요. 자 오늘 쭉 들고 와가지고 여기 장대 양 언봉 다 말아올리고 볼린지 밴드 상단 238... 아 2308... 여기 위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굿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자 말자 먹고 삼성전자도 사자 말자 먹고 삼성전자 여기 들어갔거든요. 여기 얼마입니까 45,600원 비싸다게 들어갔거든. 지금 얼마야 500원이니까 1% 먹었네 이것도. 이건 5% 먹었고... 1% 먹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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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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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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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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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규 매수 해버려 여기 올라탔잖아 하고 싶은 사람은 5% 11만 3천 5백원에 5% 대놓으세요 12만 3천 5백원에 5% 12만 4백원에 5% 12만 4백원에 5% 12만 4백원에 5% 12만 5백원에 5% 와 철강도 난리가 아니에요 와우 12만 5백원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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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나 도와드렸는데 12만 5백원에 5% 2만 5백원에 5% 13만 5배ृ denken 12만 5백원에 15 pior 13만 6백원에 9 recove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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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정도부터 적당히 알아서 정리하기. 안나님. 아 미치겠다. 41만4천원. 지키면. 홀딩. 47만5천원. 45만5천원. 5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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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4천원. 5만5천원. 4만5천원. 5만6천원. 5만6천원. 6만6천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물을 이렇게 붙들어 주면 별 문제 없어요 골프 비슷하니까 별 문제 없고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기관도 같이 매수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방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 끝나 이렇게 위까지 끌어 땡겨 줘야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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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뜨거워 야 삼전이가 참 애매기네 이거 아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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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터 지우 뜯고 있으면 1번 안 들리는 모양이네 안 먹어야지 4. 숟가락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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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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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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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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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